아아 흠 안녕하세요 어제 슈로데 티를 끝냈으니까 오늘부터는 이제 그렇게 해보고 싶었던 세키로를 진행해 볼게요 사실 슈로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세키로 하고 싶은걸 계속 참고 있었거든요 어쨌든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요 소울 시리즈는 다크 소울 1이랑 다크 소울 3 그리고 데몬즈 소울 데몬즈 소울 할 때 고등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블러드본 까지 진행했었는데 요번 세키로는 그 소울 시리즈랑 좀 다르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잘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뭐 일단 해보겠습니다 자아 이게 발매하고 시간이 좀 지나긴 했는데 저는 이거 다른 분들 하는걸 아예 안 봤거든요 동영상조차 가끔 루리앱하다가 짤방은 몇번 봤는데 움짤 같은거 되게 멋있더라구요 근데 그 짤방을 보아하니 이 게임은 일단 방어가 없고 그리고 죄다 페리인거 같아요 페리는 확실히 자신이 없는데 제가 다크 소울 원할때도 페리가 쉬운데도 불구하고 페리를 못했거든요 블러드본도 죄다 구르기로 피했고 페리 안하고 아아 그래서 이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뭐 어쨌든 게임은 해야되니까 야 색감 좋다 야 색감 좋다 와 고어 표현 장난아닌데요 와 고어 표현 장난아닌데요 그냥 뭐가지고 뚫려버리네 와 근데 프롬게임에서 일본어를 듣네 나 아머드코드 영어로 했던거 같은데 마채구창이 봐 장난아니다 마채구창이 봐 장난아니다 오오오오오오 겁나 난력해 우츠토타 아 이 우츠토타 이런거 따라하면 안되는데 지금 슈로드하던 습관때문에 이걸 따라하고있네 미쳐버리겠네 세키로 좀 하다보면 다 씻겨져 내려가겠죠 그런거 슈로드할때는 슈로데만의 페이스가 있으니까 어 얘가 주인공인가 얼마나 날카롭길래 손 대자마자 바로배요 에이 근데 이거 싸우는거 보면 닌자같지가 않더만 흐흐흐흐흐흐흫 죽은 어떻게 생겼는데 궁금한디 일단 분위기는 되게 좋네요 아 역시 로딩 죄송합니다 xsd가 아니에요 뭐 푸름게임은 로딩 기다리는게 또 묘미지 빌어먹을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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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복수하러 가는 스토리인가? 어? 머리가 하얗게 핸거야 아니면은 새치아 아니면은 추워서 이런거야 오 이제부터 시작이네요 뒤에 뭐가 있을 것처럼 일어났는데 못올라가? 이런 빌어먹을 어? 이거 나중에 연결되는 쇼컷 같은건가보다 장비 메뉴 어? 불상기환 근데 제가 어 일단 꽃창포로 만들어진 문서 누군가가 우물 바닥으로 던진 글 쿠르공의 늑대에게 귀공의 숙명은 지금 망원루에 있습니다 우물 바닥을 탈출해 향하시길 칼날이 없더라도 귀공이라면 숨어들어갈 수 있겠죠 칼 없이 가라는거죠? 쉽게 말하면 오 벽차기가 있구나 아시나성 저수진지 달리기 달리기 없냐? 달리기가 없어요? 어? 잠깐만 그러고 보니까 소울 시리즈인데 점프가 있네? 오 오오 그래픽이 그렇게 좋진 않다 그건 좀 아쉽네 아까 오프닝 시네마틱은 끝내주더만 은밀 웅크리고 수풀의 숨까나 마루 밑으로 이동하면 적에게 들키지 않고 지나갈 수 있다 지금은 돌을 지니고 있지 않다 은밀하게 적을 피해 망원루를 목표로 하면 될 것이다 적에게 들킬 것 같을 때는 적 머리 위에 경계버커가 표시된다 메기솔처럼 맞어 HP도 없어 지금 웅크리고 있으면 마루 밑도 지나갈 수 있다 이 위에 뭐 있다고 되어있는데? 오오 이런 것도 있어? 오 이런 기믹 좋은데? 오 이런 기믹 좋은데?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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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이네 끝이네 오오오 오오씨 귀 되게 맑다 아 흐흠 절벽이면 얘는 지나갈 수 있겠지 누가 잡혀있다고? 얘 주군이 잡혀있는건가? 귀여워 우리 야 칼 언제 주냐 답답해 죽을거 같은데요 야 근데 분위기 되게 잘살렸다 아 절로 올라가야되네 어차피 다크 소울 만들던 애들이 천주를 만든 느낌인데 이거 어 아닌가 천주는 또 아닐라나 응? 천주인데 막 패리해버리니까 귀엽게 생겼네 넌 누구니? 아 니가 왕자냐? 아는척하네 맞네 죽은 응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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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음 음 음 음 음 음 으 아 이따 1뽕이 뭔지를ms 에네 크아 오렛만에 1뽕잡니다 없음 아 칼 이름이야? 예 힐 좀 해주세요 상약 표주바 포션이네요 희대의 약사 도겐 그 제자 중 한명이 만든 것 약수가 저절로 솟아나다니 기묘하지만 거기엔 숨겨진 비법이 있다 아 네, 그런지 확인을 해봐야 한다. 먼저 그 하시 끝에 면을 찾아보면 되겠다. 그 하시의 하수로 그린다. 하시의 하수에 맞을 수 있어. 자, 그저, 그린다. 내가 이렇게 진심으로 말해 주셨어? 이렇게, 삐잇.. 그는 그 소리에 따라서, 그리니라. 결국 내가 다 해야하네? 장비 메뉴 열기 이건가? 아니 이거 에스트병 아니에요? 한번밖에 못써 근데 처음에 미쳐버리겠네 소지품 구사비 마루 템이 없어? 어? 아 벽에 붙기 뭐 있다 환약? 어? 힐템이 하나가 더 있네 HP를 천천히 회복시키는 약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재생약이네 뭐 없고 내려갑시다 어? 잠시만 잠깐만 템 어떻게 쓴다고? 키 키 아이템 사용은 위 음 가드가 L1 R1 R2 유파 기술은 네모 아 L1이랑 R1 닌자의 공격은 체간을 깎기 위한 것에 있다 공격을 거듭하면 결국 적의 자세가 무너진다 자세를 무너뜨리면 인살로 일격에 죽일 수 있을 것이다 오씨 놀래라 아 이런 젠자 따이씨 어어 둘이 같이 온다 아니네 암살 어? 어? 오오 튕겨내기 공격만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상대도 있다 페리하라 이거죠 저거는 뭐야? 저 아래 게이지는? 아 일정 게이지 이하로 떨어지면 가드를 더 이상 못하는 건가? 아직은 R2 버튼 못 누르네요 야 템 내 나 템 야 나 피 없다 달링이 있네 타깃 고정 왔던 길 돌아가보자 일로 가면 돌아갈 거 아니에요 나이스 아 이 맛이구나 이거 끝내주는데 어 못 올라가? 이런 젠장 돌아가면 뭐 있을 것 같은데 어 뭐가 없었던 걸로 갑시다 야 멋있다 응? 하고 안 오나? 끌어끌어끌어끌어끌어끌어 숨어 와라 나이스 이거 페리 난이도가 쉽네 이야 끝내주네 이거 나이스 나이스 아 저게 꽉 차면 가드가 무너지네 오케이 오케이 인지했어 조장이라는데? 센놈이라는데? 되받아 베기 공격을 튕겨내면 즉시 되받아 베기를 한다 금방 강자에 대한 인살 강 한 번의 인살로는 죽지 않는 강자가 있다 그러나 한 번에 죽지 않는다면 몇 번이고 죽이면 될 것이다 되게 명답인데요? 어우 한 번에 죽지 않으면 여러 번 죽이면 된다 그렇게까지 페리가 어렵진 않네 페리가 되게 쉽네 이번 게임 한약 하나 먹읍시다 피 없으니까 반대쪽에서 열어야 돼? 제 덩어리 적에게 던지면 눈속임 정도는 된다 이 근처에는 뭐 더 해야되는 게 없지 템 없어 보이고 핫 나이스 내리갑시다 아 올라갑시다 끝부분에 구멍이 했다고? 고맙네 길도 알려주고 끝부분에 구멍 있는 들어가면 된다 야 이건 또 뭐야 너 이거 저기야? 뭐 이렇게 쪼만한 놈도 있어? 템 안나오냐? 에잇 빌어먹을 게임 어 여기서 내려가면 템있다 아 애초에 내려가는거구나 화냐 개꿀 이러면 하나 더 먹읍시다 내려가는거 맞아? 민지 내려가면 못올라올거 같은데 아 요 아래에 뭐 강같은게 있네 말라붙은 호수인가? 예 일단 불러요 우리 왕자님 데려가야지 요이 아따 분위기 좋아. 게임이. 잠시만요. 어? 아 피가 다 묻어있네. 저기는 갈 필요 없는 거겠지? 아 왠지 템 있을 것 같단 말이야? 이놈의 게임은 곳곳에 템 숨겨놓으니까. 나는 죽은 지키면서 다녀야돼? 설마 그렇진 않겠지? 예. 제가 뭐 힘이 있겠습니까? 자 일단 여기서 녹화 파트 좀 바꿀께요. 그래서 많이 온 것 같단 말이야. 감사합니다.